이거 원래 저 먹는 커피 아니죠? 그게 다 떨어져서 난 공정무역거래 커피 아니면 안 맛인 됐죠 네 그걸로 사다 놓을게요 그런데요 먼 나라 커피농장 농민들 위하는 마음도 좋지만 같은 집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아주머니 저 지금 가르치세요?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뭔가 배웠다면 다행이고요 아 언니 저 아줌마 왜 저래요? 원래 저래 원래 아 그냥 신경 꺼요